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영상 처음으로 샷건, 바로 수정탄 샷건이라고 하죠. 수정탄 샷건을 리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협찬은 아니고요. 협찬 좀 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국내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수정탄 샷건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870 모델이죠. M870 모델인데 이런 식으로 수정탄 형태로 나온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종류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초창기 나왔던 제품들은 이게 진짜 샷건, 진짜 진짜 샷건처럼 색깔도 검정색에다가 이렇게 좀 리얼리티가 좀 더 부각이 됐었는데 요즘 나온 제품들은 이렇게 아주 장난감처럼 나옵니다. 이건 이미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품을 받아보시면 조립을 해야 되는데 조립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제가 이 샷건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들고 나온 이유는 바로 다 이유가 있죠. 바로 이 샷건이 탄피 배출식 샷건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에서 탄피 배출식 샷건을 사려면 대안이 없어요. PPS에서 나오는 일부 제품들과 또 APS에서 나오는 샷건이 있죠. 탄피 배출식 샷건이 있는데 상당히 비싸입니다. 국내에서 구매를 하려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하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그 샷건의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고요. 솔직히 그 탄피 배출식 샷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게임용으로 쓴다든지 뭐 이러기는 힘들죠. 그냥 관상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탄피를 배출하는 그 느낌 그 맛을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품도 단순하게 탄피를 배출할 수 있는 기능만 맛보고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가격 대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한 가격이 너무 싸니까 저도 좀 긴가민가하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이렇게 완제품 샷건 한 자루와 이렇게 탄피를 제공을 하는데 탄피가 제가 이번에 구매를 하면서 알았어요. 두 가지 종류의 탄피가 있습니다. 일단 탄피가 금속 방식이 있는데 금속 방식은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탄피를 같이 구매를 했고 탄피는 수정탄이 발사되는 방식 여기 보이는 이런 식으로 수정탄이 발사되는 방식의 탄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안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죠. 바로 너프건 너프건 총알이 넣어서 발사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 발사되는 방식이 그래서 뭐 집에서 사용하시기에는 이 수정탄을 넣고 쏘면은 집 안에서 잘못 사가지고 수정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은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와이프한테 등사대기 맞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너프건 총알이 발사되는 이 탄피를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 수정탄이 발사되는 탄피를 처음 6개 제공하는 것 외에 추가로 더 구매를 했는데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 탄피는 그냥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너프건이 발사되는 이 탄피가 훨씬 좋습니다. 집에 안에서 갖고 놀기에는 아무튼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부품은 딱 이 완제품 총 하나와 탄피 기본적으로 6개가 제공이 됩니다. 수정탄 되는 방식 6개 그리고 너프건이 발사되는 탄피 6개가 제공이 되고요.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탄피도 금속으로 된 탄피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동 방식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실총샷건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 장난감총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잡겠습니다. 일단 담기고 안기고 이렇게 발사되는 방식이에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펌프 액션식 샷건이라고 하죠. 바로 에어코킹. 한번 당기고 해서 발사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탄피를 넣을 때는 담기고 한 발을 이 앞쪽 이 챔버를 통해서 한 발을 넣고 앞으로 밀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싹 뒤집어서 여기에 총 5발을 장전하는 방식이에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가끔 이렇게 밀어넣을 때 세게 딱 밀어주지 않으면 재미에 걸리는 증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 발, 이쪽으로 5발 해서 총 6발이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 채웠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바로 발사를 하고 다음 이런 식으로 발사가 되는 방식입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IPSC라든지 샷건용 쓰리건 매치 같은 거를 진행을 할 때도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따라하는 연습을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당기고 여기에 한 발을 넣고 이렇게 장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수들 IPSC라든지 쓰리건 매치 IDPA 샷건 설치할 때 이런 식으로 두 발을 손에 쥔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넣는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도 그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두 발을 잡고 이런 식으로 넣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은 그냥 이런 식으로 딱 넣는 방법 이런 식으로 택티컬 연습을 할 때도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정탄을 보다는 이렇게 너프건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집 안에서 쌓았을 때 이 너프건은 유리에 붙으면 붙어요. 이거는 찹탈식으로 돼서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 유리에 쏜다든지 이럴 때 잃어버리기도 잘 없고 찾기가 쉬워요. 근데 수정탄은 어딘가에 굴러 들어가면 상당히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 점 한번 참고를 하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쌓아 보겠습니다. 상당히 임팩트 있고 재미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피가 배출되는 제품들이 우리 샷건 외에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마감은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이 아래쪽에 이 파란 부분 이 탄피가 들어가는 이 부분은 알루미늄 그리고 이 장전파가 담겨지는 이 부분도 메탈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이거는 도색 처리를 좀 하면은 상당히 소장용으로 괜찮은 가치를 가지는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런 각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워요. 뭐 사일런트, 암스 이런 식으로 글자가 각인이 되어 있는데 막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고요. 영문 스펠링도 틀리고 이노베이션인데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상한 단어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 스톡도 맥풀 이런 스톡인데 상당히 퀄리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마감은 뭐 이 정도 마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슬링고리도 존재를 하고요. 이 앞에 슬링고리도 있고 이쪽에 슬링을 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앞쪽에 이 탄피가 들어가는 부분에 이 앞부분을 열어서 이거를 열게 되면은 탄이 들어가는 이 스프링이 나옵니다. 이 스프링이 장력이 좀 떨어졌을 때 이 장력을 조절하기 위한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이 아웃바렐도 이걸로 풀면 빠집니다. 빠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지 보수도 하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해외 유튜버들 보면은 이거를 조금 튜닝을 해서 비비탄이 발사가 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지 가능 안 할지 이런 식으로 앞부분을 풀어서 유지 보수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슬링고리가 좀 부러질 것 같아서 그냥 빼버릴게요. 빼버리고 슬링고리가 없어도 이걸 슬링을 걸고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쓰시다가 고장이 나면 버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아재TV가 여러분들께 색다른 아이템 바로 탄피배출식 수정당 샷건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제품은 대중적으로 많이 금액적인 부담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 번쯤 집에 구입을 해서 가지고 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이 탄피배출식 샷건을 구매를 하고 싶은데 금액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을 사가지고 도색을 잠깐 하면 APS에 탄피배출식 못지않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 돈 내고 구매를 했지만 여러분들께 추천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내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어차피 국내몰이라고 해봐야 네이버 스토어팜에 몇 개 없어요. 기간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좀 기다리면 되고 그게 싫다고 하면 우리 타오바오나 이런 데서 직구를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편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강력하게 재미있는 아이템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 같은 기분이 들어서 참 재미있게 저도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탄 탄피배출식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구입할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한 두 개 더 구입을 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다른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 요즘 제가 다트존의 너프 제품들이라든지 다트존 제품들 그리고 이런 수정탄 샷건들을 리뷰를 한다고 해서 에어소프트를 완전히 리뷰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에어소프트만 한다기보다는 제가 취미로 하는 좋아하는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채널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